네 안녕하세요 스타허겐 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나 구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 화면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화면에서 dark reader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dark reader chrome 이라고 자동 뜨네요. dark reader chrome 이라고 뜨면 dark reader 크롬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dark reader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뜨거든요. 네 이걸 크롬에 추가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라고 뜨죠.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dark reader 인지 올빕 인지 비슷한 이런 화면이 뜨면서 여기 아이콘이 하나 뜹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켬 끔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네 켬 돼 있는 상태에요. 지금 끔 해 보겠습니다. 끔 해 보고 네 지금 저 이제 제 유튜브 들어가 볼게요. 제 유튜브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다음 네이버 뭐 이런거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거 켬 해볼게요. 네 켬 하면은 차이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로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네 이런식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들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흰 바탕 화면에 최적화 돼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깨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들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고 싶으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유튜브는 완전히 까만 바탕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까만색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구요. 이걸 다시 뭐 흰 바탕으로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끄시면 됩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 까만 바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혹시 이제 인터넷 쇼핑 이라든지 뭐 결제창 뜨거나 이럴 때 이 까만색 바탕으로 해서 쓰시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이걸 잠깐 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까만 바탕 사용하시면 되구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니까 눈도 좀 편한 것 같고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까만 바탕으로 하면은 전기요금도 덜 든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네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구요.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